리허설 시작할게요 네네 문화가 중앙에 나가주고 여기까지 나가? 밀고 나가? 아니 여기까지만 뭐 해도 돼 조명은 안전해주시면 되고요 빌드업 구간에 멤버들이 다 앞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조명 켜주시고 하이스트만의 단합된 무대에서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는 분위기?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통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뭘 준비하던지 그 위에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상하세요 DJ 씬의 근본이 있는 신색 레이블 더 하이스트만보데이 입니다 근데 이 팀 잘하긴 하죠 둘 다 오늘은 로고들이 다 되게 예쁘다. 잘 만들었네. 數が強化されている 今の声とのその中で一緒に多くのものが重要で 意図に合わせているとして カメラで目を表現する 最高だったことで エヴェロニー スタイルの中で一番人気のために 気がするといいとって エヴェロニー スタイルの中での 気がする エヴェロニー スタイルを出す ワールドラウン スタイルの中で 一番人気がする ものを一番人気に入って 느berg. ゲームがいる エヴェロニー スタイルの中で 一番人気がする バック リングだ。 Q. 2번 사람 동영상! 그냥 MC로 넘어갔다. 계속 있으면 안돼. 지금 이미 포커스가 MC한테 가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DJ는 굉장히 낭람이 주는 것 같아요. 저 DJ는 뒤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싱크플링. 아, 내가 이런 실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 비트 나갔어. 비트 나갔어. 내가 봤을 때 킥포인트 놓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케이, 나갔지. 오케이, 나갔지. 샴푸트 에스티디랩 2, 2, 3, 4 1, 2, 3, 4 노래가 은근히 많다는데 다 빌드업과 빌드업 브라드라고 그런가? 다들 10분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네! 재밌는 사람 소울이 실러!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드디어 보이러지가 않고 슈퍼포럼 같다 여러분 엄청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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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